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는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과 은혜와 독성령님의 충만평통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의 축복 속에서 우리가 오늘 아버지여 모아가 나무의 비유에서 배우듯이 주님을 기다리며 아버지여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다섯 처녀처럼 신랑이의 남편을 신랑을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그 모습처럼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 속 거룩한 행실로 그리고 또 경건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과 통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매일 사시는 우리 큰 세몰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 위해 이 당한 이민족위에 세계 성교사들이 나가 있는 성교사들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어딘가